전라북도가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398곳에 과일 간식을 제공합니다. 도는 이를 위해 9억 4천 8백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가하는 초등학생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합니다. 한편 코로나19로 돌봄교실 내 간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배로 각 가정에 공급하거나 학교시 배부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.